오늘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식하고 승리하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식하고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은 1절부터 45절까지 되어 있는데 읽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35절까지가 단기적으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지금으로 볼 때 역사고 36절부터 45절까지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 파트로 남아 있습니다 역사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내용 읽어보면 대략 알 겁니다 간단히 내용을 과거 역사를 오버뷰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다니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앞으로 될 일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다 된 일이에요 35절까지 얘기가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벨사살 왕 때 멸망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게 됐습니다 파사죠 성경에서 파사 이 바사 왕은 4명의 왕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왕이 4명의 왕인데 다 성경에 나옵니다 첫 번째가 고레스 사이러스라고 하는 고레스 왕 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 그랬던 왕이죠 고레스 두 번째가 다리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리오 왕 때 지금 환상을 봤다 그러는 거예요 이데 다리오 세 번째가 아하스웨로 크세르크세스라 그러죠 영화 300에도 나오고 페르시아 전쟁을 했던 쉽게 말하면 에스더의 남편 아하스웨로 세 번째고 네 번째가 중요한데 아닥사스다 느에미야서에 나오는 거죠 느에미야서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서 네 명의 왕이 바사 왕으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명이 거대 왕이에요 네 명의 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막강했는지 페르시아 제국이 바사 제국이 200만이나 되는 군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막강 해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전을 펼치잖아요 사라미스 해전을 펼치잖아요 그리스하고 그런 것들이 영화 300 같은 데 나올 겁니다 그리스 정복하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역공으로 오히려 망해버리는 게 페르시아입니다 역사에서 대략 나올 거예요 지금 1절을 보니까 다리오 왕 때 그랬으니까 중요한 네 명의 파사 왕 중에 누구예요? 고레스의 아들인 다리오 정확히 아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큰 왕으로 볼 때 그 후선 두 번째가 다리오 그 다음에 2절을 보시면 바사에 또 세 왕들이 일어날 것이오 지금 네 명의 왕을 설명하고 있는데 설명되시겠죠? 거기 한번 보세요 2절 중반 보면 바사에서 또 세 왕들이 일어날 것이오 그 외에는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여할 것이며 그 다음에 또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그랬죠 이게 페르시아 제국의 네 명의 왕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에서 큰 왕이 일어났다 그러는데 그게 알렉산더죠 3절 보십시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알렉산더 대왕 스무 살의 왕이 돼서 12년 동안 천하를 통치하다가 그리스부터 인도까지 통치를 했죠 술과 여자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서른두 살에 죽습니다 약간 역사죠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네 명의 장군에게로부터 나라가 다 쪼개져버리죠 네 명의 장군 크게 보면 세 개지만 네 개 나라로 쪼개져요 4절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서른두 살이죠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난해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오 또 자기가 주장하던 그 권세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피부치가 크게 보면 셋이 있었습니다 이복 동생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사생아 결혼 밖에서 나온 사생아가 하나 있었고 죽고 난 다음에 임신해서 난 애가 있어요 유복자가 있었어요 셋 다 죽습니다 독살당해요 알렉산더 후손이라고 말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씨가 말라버렸어요 성경의 예언 그대로죠 네 명의 장군이 나라를 빼앗았는데 크게 보면 나중에 세 나라로 합쳐져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 북방왕, 남방왕 이렇게 쭉 나오죠 하나는 원래 그리스가 시작된 마케도니아 왕 그러니까 빼버리고 성경에서 중요한 왕은 딱 둘의 왕조는 이히트 왕조 그러다가 포톨레미우스 그래서 톨레미 왕조라고 합니다 톨레미우스 남방왕이에요 마지막은 아시죠? 코가 하나 작았으면 어땠다고 그러는데 클레오파트라 톨레미 왕조 톨레미 왕조 그다음에 북방 북방은 시리아입니다 세루쿠스라고 들어봤죠 세루쿠스 왕조 시리아 세루쿠스 왕조 두 왕조가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북방왕은 시리아에 있는 세루쿠스 왕조 남방왕이라고 말하는 건 애굽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톨레미 왕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성경을 놓고 보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장군이 만든 나라가 계속해서 강력하게 싸우니까 화친을 시도합니다 화친을 시도한 얘기가 6절에 나오잖아요 6절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역사로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톨레미 왕조의 공주, 애굽의 공주를 세루쿠스 왕조 시리아에 있는 세루쿠스 왕조의 왕한테 시집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화친을 이루겠다 그런 거죠 그런데 왕이 혼자 있을 리가 없잖아요 아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왕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유부남이 아닙니까? 아내를 버려버렸어요 그 아내가 얼마나 열받겠어요 버려버리고 애굽의 공주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톨레미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공주가 힘을 잃잖아요 시집은 왔지만 그래서 톨레미가 죽고 난 다음에 공주를 버립니다 버리고 다시 옛날에 왕후를 복직시켜요 뭐라 그러죠? 다시 세우는 거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후가 힘이 생기니까 가만 둬요 공주를 또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한술 더 떠서 남편도 이가 갈렸는지 또 죽여버려요 왕후가 참 무섭죠 여자의 하를 품게 만드는 건 참 위험한 일이다 하는 걸 수 있는 건데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 있는 톨레미의 아들 톨레미 2세라고 그러는데 톨레미 2세가 자기 누나거든요 누나가 폐위당하고 죽는 걸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전쟁을 한다고 오늘 나오는 전쟁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게 엎치락뒤치락이에요 오늘 읽었던 내용과 같이 한 번은 남쪽이 이기고 한 번은 북쪽이 이기고 왔다 갔다 하더라 그런 얘기가 쭉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이 무려 역사에서는 200년 동안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크나큰 폐를 입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다고요 그래서 두 왕조가 싸우는데 전쟁터는 이스라엘이 될 때가 되게 많았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심판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1절로 쭉 넘어가면 여기 또 그의 왕위를 이을자는 한 비찬한 사람이라 북방 세루쿠스 왕조에 왕통이 끊어지면서 어떤 이상한 쌍롬 출신의 영웅이 등장을 해요 성경에서도 되게 중요한 건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비찬한 사람이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망이 망소이 같은 애들이에요 고려시대 때 노비 출신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뭐 이렇게 힘을 얻고 그러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이게 거의 노비 출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게 왕이 돼가지고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기 나오는 표현으로 보면 되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성전을 모독을 합니다 성전을 모독을 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막 돼지고기 붙여넣고요 그 다음에 성전에 제우스 신상 세우고요 제사장들로 하여간 돼지고기 먹어야 살려주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이걸 중간기라고 하면 중간기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악정에 대한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가운데 아주 한으로 남아있는 그런 왕이에요 이 예언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강력한 이 녀석도 어디서 당하느냐 하면 로마에 또 망하기 시작합니다 로마가 갑자기 신흥세월에 대해서 강해지게 해요 그럼 여기 로마가 어디 있느냐 11장 30절을 보니까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기띔은 로마의 항구예요 그러니까 기띔의 배들을 그러면 이건 무조건 로마의 배입니다 로마가 와가지고 그를 칠 것이라 30절을 다시 봅시다 그 다음에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여기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지면서 돌아가면서 너무 열받으니까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불을 지르고 거기서 엄청난 보복행위를 해요 그러니까 한강에서 빰맞고 종래에서 빰맞고 한강 가서 화풀이 한다 이런 거 있죠 그런 식이에요 지금 여기까지가 스토리 얘기예요 35절까지 잘 정리가 됐습니까? 안 돼도 할 수 없지만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했던 내용하고 성경 내용하고 너무 똑같죠 너무 똑같으니까 자유주의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건 예언이 아니다 이건 다니엘 시대 때 썼을 리가 없다 왜냐하면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후대에 빛이 한 150년 정도 때에 누가 이렇게 갖다 붙인 거다 그 말이 맞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언은 맞을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예언은 맞을 수 없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성경에 믿을 게 뭐가 있어요 딱 두 장 믿어야죠 앞뚜껑과 뒷뚜껑 이것밖에 믿을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데 하여튼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것에 대해서 추정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철저히 이루어진 걸 보면 이제 장차 이루어질 36절부터 마지막 45절까지의 말씀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 믿음만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예언이었지만 지금 여기까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살필 것은 35절부터의 내용인데 36절부터입니다 마지막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지막 시대니까 36절 한번 보십시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치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뿌리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고 똑같은 거죠 첫째는 자기 마음대로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 마귀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할 일이 뭐예요? 언제나 내 자아가 깨져야 돼요 마귀는 내 자아를 부치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반대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말씀을 증거할 때 이렇게 교회에서 목사관이 설교를 하잖아요 애고가 죽어야 되고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상태가 좋으면 그게 받아들여져요 그렇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 애고 때문에 문제가 되는군요 그런데 마귀에 속을 때 특징이 뭔지 알아요? 화가 나요 화가 나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생각해요 저 목사가 저거 나를 알고 나를 칠라 그러는 거다 그런 생각도 해요 목사가 여기 많이 있는데 누군지 알고 쳐요 치기는 그런데 꼭 그렇게 생각을 해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맞죠?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많은데 알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서 자꾸 들으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예수님 말씀하실 때도 보면 바르세인데 특징이 뭐예요? 자꾸 화를 냈잖아요 저거 놔두고 하는 얘기라고 맞기도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일반적인 얘기인데 자기 얘기라고 하면서 화가 나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마음에 찔려 그랬죠 마음에 찔릴 때 두 가지 반응이에요 자복하고 회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 증거할 때 상태를 보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 아시겠죠? 분노의 배후에는 상당 부분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데 뭘 건드렸을 때 화가 나냐면 내 자아를 건드렸을 때 화가 나요 네 멋대로 하는 건 틀린 거야 그게 화가 나는 거야 그럼 뭐 어쩌란 말이야 하면서 내 멋대로 한번 해볼까 하면서 자아를 더 강화시키는 게 분노고 그 자아의 힘으로 오히려 핍박을 하고 공격을 하고 그래요 이게 마귀적인 속속이라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돼요 그런 요소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옆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대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그랬죠 교만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깨버리고 겸손함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언제나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티크라이스트의 특징이 뭐냐 하면 두 가지예요 자아를 붙이킨다와 교만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가장 좋은 상태는 무엇입니까? 자아를 죽이고 말씀대로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 옆에서 겸손하게 서 있는 거 이 메시지를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안티크라이스트의 특징이 뭐냐면 39절을 한번 보시면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오 무릎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고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이방신을 힘입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다라고 제가 맞추는 식의 얘기는 잘 안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슬람이라고 힘이 점점 강해져요 안티들은 힘이 강해져서 견고한 산성을 점령한다 이방신을 힘입어서 강력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자들에게는 영광을 준대요 땅도 나눠주고 그 실제적인 권세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티크라이스트의 세력이 강해져요 강해진다고 점점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남방왕 북방왕은 앞에 있는 그 남방 북방왕은 아니에요 톨레미 왕조가 그건 아니고 마지막 시대에 남방 북방왕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저크리스와 싸워요 북방왕도 싸우고 남방왕도 싸우는데 이기지는 못해요 그러다가 공격을 받으면 이 저크리스의 세력은 본색을 드러내면서 자기가 칼을 휘두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겸손한 모습으로 숨어 있다가 힘이 없을 때는 힘을 얻게 되면 그 힘을 발휘해가지고 잔혹한 일을 향하는 것이 저크리스의 행태다 그러므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정도만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적용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저는 자세한 내용들을 일대일로 맞춰서 이건 이거다, 이건 저거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지만 그건 우리에게 별로 건강한 접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단위에서 11장에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로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깨어 기도하라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깨어 기도하지 않냐면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다 너희 본다고 보는 게 아니고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 그래서 국내 정사라든지 우리 흐름들을 보면 갑자기 힘을 얻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요 어떻게 저런 얘기를 따라가나 하면서 사람들이 다 어리석게 그런 얘기를 따라가기도 하고요 왜 그러냐 보이지 않는 배후의 영적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세력이에요 마귀의 세력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안티코스 에피파네스 같은 비찬한 자들이 드높아지고 힘을 얻고 이럴 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럴 때 저 이상하다 그러지 말고 그 배후에는 악한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제가 보니까 그래요 시대마다 전부 다 이 적그리스도가 이 사람이다 그러면서 찍은 사람 다 많아요 초대교회 때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네로라고 해요 네로 아무리 봐도 네로 제가 적그리스도라고 그 다음에 도미시안 도미시안이 또 요한계시록 배경이죠 제가 적그리스도라고 또 도미시안은 또 지가 그러네요 자기가 네로의 부활한 몸이라고 그러니 뭐 욕먹으려고 작정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나폴레옹도 그랬고 역대 캐톨릭 교황들은 거의 다 한 번씩은 적그리스도라는 얘기 다 들었어요 거의 한 번 글 읽어보십시오 다 최근 들어 적그리스도라가 말하는 학자들의 얘기를 보면 오바마까지도 오바마까지도 적그리스도다 이런데 그렇게 맞추면 또 지나면 또 아니래 이런 식으로 이걸 누굴 맞추기보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배후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있다 그걸 붙들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점점 믿음 갖는 것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 생활이 쉬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해서 무식하다 그래요 예수 믿는 것들은 무식하다 무대포다 그리고 조롱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마지막 때 마태복원 24장 25장 같은데 보면 작은 종말론이라고 그러는데 잘 보면 만천하에 복음이 증거된대요 그럼 교회에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 또 엄청난 핍박이 있대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나타나서 도대체 뭐가 맞아요 제가 볼 때 이걸 보면 마지막 시대는 분명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도 부흥해요 동시에 말씀에 사람들을 핍박하는 세력도 부흥해요 마지막 때의 특징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극과 극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더 잘 믿어지고 공격하는 자들은 더 강력해지고 이것들을 제일 잘 설명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현존 미국 목사님 가운데 여러분들께 소개해 주신 목사님 몇 명 중에 하나인데 팀 켈러라고 리디머 철치 단위 목사님이 얘기를 했죠 저하고 헤어스타일 비슷한 분이 계시다고 그분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The Reason for God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논리, 이상 이런 건데 번역도 됐습니다 살아있는 신이라고 번역했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살아있는 신 The Reason for God 그 책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읽어보셨습니까? Mere Christianity 거기 보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악의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왜 만드셨습니까? 모순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성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해 줬어요 그거의 현대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The Reason for God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거의 팔리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팔리지만 되게 좋은 책이에요 이 앞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자기가 뉴욕 맨하탄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된 동기가 그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맨하탄에 사는 사람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도 이성주의자고 돈밖에 모르고 그 다음에 다 살겠다고 모인 도시민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보금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보금을 증거하려고 하면 딴 데 중산층들이 사는 데 그쪽을 가야지 뉴저지나 이런 쪽을 가야지 여기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곳에 꼭 필요한 게 보금이다 중량하고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말씀을 증거했더니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지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보금주의적인 교회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은 리드머처시 같은 교회는 말로나로 부흥하고 이 교회가 뭐 지금 자기가 그 얘기할 때가 한 5천명이었으니까 지금 한 1만 명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많은 보수적인 그 말씀만을 붙들은 교회들이 100군데 이상이 세워지게 됐대요 메나탄에 내가 아는 후배 목사님도 메나탄의 교회를 개척했는데 거기도 지금 부흥하고 있어요 반면에 그걸 반대하는 극악한 세력들은 또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극단으로 종교적 신념 신앙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더 커지고 회의를 가진 사람도 커지더라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단일에서 11장의 예언과 거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영적 싸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요 그게 오늘 단일에서 1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강력한 악한 마귀 세력들이 들고 일어난 것에 대해 주눅 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 택한 하나님 백성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최종적으로 이기게 만드시는 도구로 준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아까 전에 나왔던 얘기죠 저크리스토이 세력을 잘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애고 자 내 생각대로 이걸 깨버리고 애고가 강한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예요? 분노 분노로 일하지 말고 언제나 말씀대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자기를 죽이고 또 하나는 똑같은 얘기죠 겸손 애고 죽는 거야 겸손 그렇게 나갈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크게 쓰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자아가 다 죽고 있습니다 사람의 뜻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다 굴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성도가 하나 됨을 이룹니다 자기를 죽이고 말씀만을 붙듭니다 그런 부응이에요 그게 그리고 다 겸손합니다 누구도 내가 했다라는 것이 없고 어저께 같이 체육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공치사하면서 네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그런 게 없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운동들이 벌어지게 되면 그게 최고의 옥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항상 겸손함과 애고가 죽고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축하합니다 모두 다 자리에 자란하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체에 기도 드리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을 보면 주눅이 듭니다 그러나 모든 힘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어진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권력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힘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뿌리를 보는 영적 통찰력을 주옵소서 자기 뜻대로 하기를 원하고 스스로 높이는 교만은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큰 영광과 승리를 주기도 합니다 외형에 흔들리거나 속지 않게 하소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기도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마귀는 점점 우리를 극단으로 몰아갑니다 화장상세인 마귀의 실체에 놀라지 말고 주 예수의 이름과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소서 고남보다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마귀의 공격보다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하나님 옆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